영어로 내가 오 마이 갓 테이크 원 헌드릿 영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 덩떨어진다. 여덟 마디죠? 여덟 마디야. 해봐. 그냥 갖다 붙이면 돼, 상관없어. 지금 굉장히 랩 잘하는 친구들도 누군가의 랩을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짜면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요한이는 사실 어떤 크루에 속해 있는 래퍼도 아니잖아요. 스스로 본인이 만든 곡도 아니고 누군가가 만든 곡에 프로듀서가 원하는 스타일의 가사를 쓴다는 거는 보통 센스가 없으면 못해요. 진짜 개인적으로 참 욕심이 나는 친구예요. 해. 일단 이것만. 즐겨봐. We are party. We are party. Party. 말이 안 돼요? We are party? 잠깐만 봐봐. We are party. We are party. We are party. Let's party.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Let's party. Let's party. Let's party. 하면 되지. 야 뭐가 어려워. 자신감을 가져. 갑자기 자랑하는 거. 원래 사람은 갑작스럽게 해야 하는 거야. 하하하. 멈춰서 멀리 던져버려. Yeah. 나에게는 그대밖에 없어. Don't stop. 멈추지 마. 우린 벌써 날 위해. 그리움을 멀리 났어. 날 사랑하는 너와 같이 즐겨. Let's party. Okay. Come on. Teamworks. Make the dream work. 일단 나갈까요? 나와. 고생했네. 잘했네. 이제 가이드 틀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다음번에 틀어주세요. 아침.